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4월 27일 마감방송하고 아까 여러분들과 이야기 좀 나누다가 실전매매 했는데요. 제 승리했던 전적을 여러분들께 좀 잘못 알려드렸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또 바로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수익까지 인정해 드리고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72달러 수익 35연승 1패입니다. 자 54900달러 수익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돌려봐요. 한번 딱 깨졌습니다. 여기 그리고 천천히 올려드릴 테니까 깨진거 있는지 한번 봐요. 좀 더 예민하신 분들 보십시오. 보시면 돼요. 이거 뭐야. 11부터. 아 맞네. 그죠. 35연승. 아 5연승은 아닙니다. 35승 1패. 수익 54900달러 수익 인정까지 일단 해 드리고요.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상황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죠. 미국 선물이 좀 처집니다. 장중도 내내 상승 주세 보이던 미국 선물이 좀 처지고 있구요. 그렇다고 뭐 크게 밀리는건 아닙니다. 0.08% 하락이니까 뭐 큰 조정은 아니구요. 나스닥도 0.04% 조정 받고 있습니다만 이정도 수준은 얼마든지 장중에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구요. 밑에가 1봉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다우존스 21인근에 딱 인접한 위치에서 신고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구요. 나스닥은 전일 신고가 갱신했죠. 자 오늘 조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더 치우고 갈 것인지 시장 개장 대회 보면 알테고 대체적으로 기술주들 실적 양호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추가 상승 기대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가볍게만 언급하자면요. 자 오늘 상당히 등락이 좀 있었습니다.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서 누가 그랬다? 그렇습니다. 외국인 선물이요. 아 2000개까지 마이너스 매도 때렸다가 다시 들어 올렸다 하는 그 진폭이 3500개 가까이 됩니다. 자 결국 1400개 매수로 마무리되면서 여기 봐요. 그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다가 결국 들어서 마무리했습니다. 누가 우리나라 시장 좌지우지한다? 그렇습니다.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합니다. 장중 내내 기간 외국인 현물 매도세는 좀 나왔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은요. 기존의 코스닥은요. 반도체 소부장 상당히 강해 같고 그리고 그린 뉴딜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지를 비롯한 바이오가 엄청나게 하락을 하니까 코스닥 버텨내지 못하죠. 셀트리온 매도견 드렸습니다. 매도견 여기서 드렸어요. 그냥 하염없이 빠집니다. 매도견 잘 참고하셨다면 이 주가하락 맞지 않았겠죠? 빠진다면 내리고 올라간다면 현대제철 9%대 상승. 여러분들께 주요 매수 포인트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전일은요. 한국 조선해양이 또 강세를 보였죠? 철강 조선 건설이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 리드해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무료방송에서 다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결론 짓자면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이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다만 현물은요. 프로그램 매매하고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프로그램 매매 때문에 좀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선물을 매수해 준다는 것은요. 선물을 보시면 누적 매수 보면 풀었습니다. 3,700개 이제 마이너스 1,000개까지도 갔던 부분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선물이 뭡니까? 퓨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에 대한 베팅하는데 상승적으로 베팅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별 무리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리장송님 퇴근하시는 길인가 봅니다. 탁트케인은 또 가볍게 용돈 줍줍하고 마감시황 하는 중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아직까지 양호하니까 다만 시장의 차별화가 극심합니다. 가는 종목만 가고요. 빠지는 종목 엄청 빠져요. 그죠? 오늘 예를 들어서 효성 TNC라든지 이런 고점 부위에 있는 종목을 그냥 돌렁 잡았다. 시장에서 효성 그룹주들 상당히 실적 좋다. 이런 이야기만 듣고 고점에서 잡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빠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준이 중요하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만 20일에 인접한 지역에서 매수하면 낭패가 없어요. 그죠? 20일에서 인접한 지역에서 매수하면 낭패가 없다니까요. 낭패 있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샀는데 깨지죠? 손전하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니까 그 부분 잘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실행에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세 상승추세 초입 그리고 우상량 그리고 우량주 그리고 뭐 기관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 과징가지시라 이 바에 현대제철 봐요. 기관외국인 쌍글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봐요. 그냥 싹쓸이 들어옵니다. 그죠? DL, ENC 봐요. 외국인 그냥 그냥 사들어옵니다. 이런 종목에 포커싱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를 붙이려면 1분 더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하하하 그쵸? 닥터케인 솔직한 남자에요. 8분을 넘어야 되거든요. 7분입니다. 자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심한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날라간 종목들을 내지는 급등한 종목들 말고 2억이 이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욕심을 부리면요. 많이 올라간 종목 꼭대기에서 잡는다 이겁니다. 아니면 시장에서 별로 관심도 없는데 조점 매수해서 그냥 끝내주게 먹어보겠다라고 바닷건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 자 이 종목 하나로 여러분들께 확실한 예시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넷마블 보여드리면 되거든요. 넷마블 닥터케이가 예전에 여기 인근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관심만 있다 그랬지 뭐 매수 시그널 안 드렸거든요. 왜? 아직까지 하락 추세니까. 보이십니까? 하반 경직은 이루고 있으나 아직까지 못 돌려냈다. 올라타고 눌려주면 관심 가진다 그랬거든요. 나중에 봐요. 올라타죠. 관심 있다 딱 그럽니다. 여기부터. 그리고 실제로 여기 정도는 매수해도 되는 포인트고요. 그 이후에 날라갑니다. 그죠? 이거 방송 찾아 들어가봐요. 그런 이야기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 관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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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는 살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죠? 그리고 날라가고 난 다음에 추세가 이렇게 무너지면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요. 관심 없거든요. 다시 언제 관심 가진다? 여기 이렇게 돌려내기 시작하면 관심 가집니다. 여기 시청 가면 또 관심 가진다. 이야기 나옵니다. 자, 우리 방송 시청 많이 하는 레기가 그랬습니다. 사흘 9일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해요. 왜냐하면 딱 이 봉에서 질문했기 때문에. 이거 관심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관심이 괜찮네. 괜찮네 딱 그랬거든요. 그 다음 어떻게 된다? 날라갑니다. 그죠? 이 포인트 반드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넷마블이 반등도 가능한 구간이고 최근에 기관 외국인 쌍크림 매수세가 쨍 들어와요. 그죠? 자, 넷마블이 다른 회사에 투자하기로 또 유명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카카오뱅크에도 투자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카카오뱅크도 상장한다. 카카오 게임즈 아, 게임즈 아니죠. 카카오페이도 상장한다. 이런 이슈들이 있고 자, BTS 소속사 빅히트 이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만 아, 하이브에도 투자돼 있다. 자,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은 회사 다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들어올리든 조금 더 조정받고 들어올리든 이제 관심권에 둬야 될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장이 등락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만 의외로 해외 시작 아시아권보다 상해종합 그리고 항생 니케이보다 오히려 양호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만이 대한민국과 확실히 아시아에서는 투탑 체제이지 않을까 일본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우위다 인정하기 싫지만 약간은 맞아요. 우리가 곧 이겨낼 것이다. 닥터케인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대한민국 사랑하구요. 일본제품 그리고 외제보다는 한국제품 좀 더 사랑해주고 대체불가한 것 좀 있긴 합니다. 전자제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악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있어요. 저도 야마와 기타도 입고 합니다만 그런거 말구요. 가능한한 우리나라 제품 국산품 애용하고 좀 더 애국심 가진다면 우리나라 좀 더 좋은 나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또 대세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공부 한번 해보시구요.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닥튀케였습니다. 바이바이 다투게이요. 크몽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붙여 hands up shake your body 에바바드 세이 에바바드 세이 야 어차피 네 쌓고 잰바드 테이 감사합니다.